네, 혜란님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채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그 채태원 회장이 완전 패했다 뭐 재산 분할 금액만 1조 3천억 원 이 정도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패했다고 하는데 이 이혼 소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혜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채태원 회장이 자기가 올라온 그 구력감, 약자망 그거를 너무 오랜 세월 참고 산 거야 나 같으면 대통령 딸하고 절대 결혼 안 해 더군다나 권력, 실세, 정점에 있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 얼핏 많은 사람들이 보면 부럽다, 좋겠다, 인생 폭망하는 길이야 아무래도 약자망 많이 올라올 거고 부인이 뭐라고 할 때마다 장인 눈치가 보이고 장모 눈치 보이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다 꺾어야 되고 제대로 말하고 그렇게 했어? 얼마나 결혼 생활이 구력감이 들고 약자마음이 많이 올라오겠어 남자로 할 짓이 아니야 돈이 없고 밥새끼 그냥 응? 일식삼찬으로 먹어도 그렇잖아 자기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돈이 있는 남자가 별도 없는 거지 그때부터 내가 아유 저 사람 지옥에 들어가네 그랬거든?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 근데 마음의 지옥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는 돈만 본 거야 들어가서 살다가 너무 약자와 구력감과 돈은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참은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정권이 끝나고 몰락하고 노태우 정권이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죽고 장인이 죽으니까 이 남자가 눈이 뒤집힌 거지 그래서 구력감이 올라온 상대 그게 자기 마음이거든 자기가 구력감이 올라왔는데 아마 최태원 회장은 그 노소영 관장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할 거야 노소영 관장이 자기를 구력적으로 했고 맞지가 않고 모욕했다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구력감을 갚아준 거지 그러니까 노소영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구력감이 올라오겠어 이혼도 안 했는데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더군다나 꽤 유명한데 그치 유명한데 대놓고 막 딴 여자랑 SNS 사진 올리고 그리고 막 혼의 자를 낳고 그것도 막 공개하고 막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구력감을 느꼈을 거야 여자로서 사실은 돈과 상관없는 거지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높은 데 살고 명품을 입어도 마음이 지옥이면 행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구력감을 느낀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이라는 게 옛날 같으면 그냥 권력자 편에서 무조건 대충 해줘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마음의 세상이라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 여론이 다 보고 있어 재판부를 재판부가 두렵지 뭐래도 우리가 부정적인 뇌물이라도 먹고 판단했다고 하기가 쉬운 상황이 오는 거야 잘못하면 그리고 뭐 뒷얘기가 다 까발려져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노소영, 최태현, 이혼 이 기사들을 보면 수개월 전부터 조강지처 버린 나쁜 놈은 망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정말 엄청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다 노소영 편이지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여론이 편드는 쪽을 무시를 못해 왜냐하면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거든 다 여론이 물어뜯고 이제는 인터넷에서 다 밝히는 무슨 수사단까지 조작하는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뒤로 뭐 받았기도 힘들고 자기가 괜히 똥을 뒤집어 쓸 수 없으니까 판사도 여론을 무시 못하거든 이게 마음의 세상인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은 다 드러나는 공명정대해지는 건 대중에 의해서 공명정대한 거야 이제까지 권력자들이 숨어서 그걸 못하는 거야 근데 최태호는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느낀 거야 네가 이제 가진 게 없고 나는 님의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나는 이제 실권자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강자인 줄 알고 강자 마음 올라와서 사실은 약자 마음이 올라와야 맞는 거야 이분이 마음이 전혀 모르는 분이네 대중이 자기를 공격할 때 이미 약자 마음이 올라와야 되고 자기가 귀책사유가 있잖아 그렇죠 잘못했잖아 그러면 귀책사유자한테 더 이익으로 판결하겠어? 근데 이제까지는 여자한테 무조건 불리했고 권력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옹호해줬고 사법부에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다가 이번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뭐 이 사람뿐이 아니잖아 네 하이브와 어더의 대결에서 결국은 하이브가 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를 맡았던 김연장 그리고 이 김연장이 최태원 측 변호사도 맡았는데 결국은 두 소송 다 지면서 그 김연장이 참패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재판에 들어가면 이기는 구조잖아 그렇죠 뭐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커넥션이나 법조계에서는 가장 힘 있고 영향력 그렇지 그 힘과 영향력은 왜 생기겠어 뭐 어디다 꽂아주기라도 하고 돈이라도 주고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국민들 사이에 소분이 파다하잖아 그 지랄을 했던 게 그래서 꼴보기 싫었는데 그렇지 이제 몰락하는 거야 그런 집단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소송하면 전관예우라고 해서 그렇지? 이기게 해주는 그 따위 법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상대 측 변호사 김연장하고 손을 잡았대 이러면 벌써 진 것 같고 벌벌 떠는 사람들 되게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민희진도 머리가 좋은 게 여론조언한 거지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러니까 여론이 이미 내 편을 들어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상대는 나 강자지 나 이렇게 돈 많지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돈 쓰고 해도 여론에서 밀리면 왜? 여론이 뭘까? 마음이잖아 여론이 돈이 나와 여론전에서 미움받으면 뭐 진짜 죽어 그게 아니지 그치? 근데 그게 마음이 에너지라 무서운 거야 살이 떨려 여론에서 몸매를 맞으면 되게 아프지 그러니까 판사도 재판에 똑바로 안 할 수 없는 거지 김연장도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자기들이 로펌으로 대형 로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국민한테 유명해지려면 아주 정당하고 공명정대하고 국민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변론 변론을 해서 정말 약자를 지키고 무도한 강자를 변론하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그냥 돈만 많이 주면 항상 권력자 강자 이기게 해주고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행보를 하면 앞으로 김연장은 힘들어지지 당연히 대세가 그래 김연장 뿐이야 어떤 것도 정치계도 이렇게 법조계도 모든 분야 경제계지 지금 노소영 최태현 경제계도 어떻게 보면 권력이었잖아 그렇죠 뭐 삼성이나 뭐 SK나 뭐 전부 다 권력인데 그런 권력을 휘두를 수 없을 거야 누구나 서민이나 권력자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똑같아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지 지금 암시하는 거지 그게 마음의 세상이에요 마음의 세상이 여론에 의해서 올 수 있었던 건 지금 인터넷 매체 발달과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런 유튜브가 있으니까 위슈도 나와서 얘기하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시대 예전에는 언론을 장악한 게 권력이었어 공영방송 장악하면 권력이었어 근데 이번 정권에 그게 안 되잖아 공영방송 막 KBS 사장 해임하고 장악했잖아 소용없잖아 왜 이런 유튜브나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많이 보지 공영방송은 안 봐 왜냐하면 좀 치명적인 건 안 다루거든 정권에 대해서 치명적인 거라든가 너무 수치가 올라오는 건 교양과 품위를 위해서 근데 교양과 품위를 위한 방송을 하는 데는 몰락할 거야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고 교양과 품위가 아닌 조금 자극적이더라도 진짜 사실을 원하고 시원하기를 원해 속이 시원하기를 그래서 조금 거친 언어를 해도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방송을 보게 되거든 자꾸 그래서 공영방송도 몰락하게 될 거야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게 착각이야 언론 장악이란 앞으로 여론을 장악할 때 그럼 여론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국민들한테 금전 살포하고 잘 보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지 자기 마음을 보고 진실하게 행동할 때 정말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정말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하는 마음 올라오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표현할 때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우리 모두 가식적이고 자기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미니진 같은 경우는 막 울고불고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수치스럽고 그렇죠 방송에서 보이기에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지만 대중 앞에 진심을 보이니까 이해해 주잖아 앞으로는 그래서 진실의 시대 진심의 시대예요 가식 떨고 자기 마음을 감추고 그러면 지게 돼 있어 최태원 회장도 사실은 약자 마음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강자 마음이 올라왔어 첫 번째 실수가 그거고 강자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걸 그냥 아 내가 강자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 마음이 정상적인가? 살펴봤어야 돼 그럼 어 이상하네 나 약자 마음이어야 되는데 왜? 귀책사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리한데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강자 마음이 맞다고 그 강자가 돼버렸어 그냥 소송을? 해버렸어 자기가 내가 강자지 내가 이길 거야 돈 있지 김현장에서 쓰면 돼 돈 먹이면 돼 하면서 그냥 해버렸어 그 마음을 인정도 안 하고 딸려가서 그냥 강자라고 착각하고 망상 떨고 결국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일단 이 결과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셈이네요 그렇지 대법원도 사실은 이거에 크게 빗나가게 할 수 없을 거야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여기고 박수 칠 거거든 댓글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해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대법원이 엉뚱한 판결 다시 극으로 가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조금 완화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어긋나지 못할 거야 굉장히 무리한 한수를 두었다 재태원 회장이 그래서 앞으로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민심의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람에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재개도 마찬가지 재개도 그렇고 언론 사회에도 연예계 연예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 나와도 인기 없으면 그만이잖아 정치인도 마찬가지야 대통령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야 여론을 등에 못 얻어보니까 어때? 민심이 자기 편이어야 돼 민심이 자기 편이라는 얘기는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남의 마음도 알거든 사회생활하면서 서민으로 살아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편인 사람은 든든하고 행복해 근데 사람들한테 날마다 미움받아 이런 사람은 뭐 출세도 할 수 없겠지만 서민으로 살아도 아픈 거야 그리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아도 사람들에게 다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자기 마음을 쓰고 자기 마음을 보고 이 자기 마음이 이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마음인지 알아차리고 내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또는 내 편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행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